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차 필기시험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심리학 기론이죠. 해설에 앞서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무리를 해서 성대결제를 왔어요. 성대결제를 왔다가 또 치료해서 나왔다가 다시 성대결제를 와서 강의도 늦어졌고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촬영을 이미 했는데 목소리가 업이 안 돼서 제가 업이 돼야 활력적인데 업이 안 돼서 죄송하고 하여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목이 붓고 아픈데 또 여러분의 합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활력적이지 않고 김덕기식 에너지가 안 나와서 저도 안타깝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나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나오면 고전적 조건와 파블러프죠. 파블러프 뭐가 나와요? 파블러프의 개. 파블러프의 개가 나옵니다. 파블러프의 개가 아닌 파블러프의 개가 나오죠. 그렇죠. 만화가 파트라슈가 나오죠. 개가 파트라슈. 또 아프다 중에 이런 개그의 욕도 본능이 생가네. 파트라슈. 가장 맛있는 떡. 가장 맛있는 떡이 어떤 떡이냐면요. 파트라슈입니다. 파트라슈. 중천도 말로 파트라슈. 파트라슈. 가장 맛있는 떡은 파트라슈. 파트라슈의 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게 목이 아프니까 개그도 좀 다운되네요. 하여튼 파블러프. 개실험이죠. 먹이가 있죠. 먹이.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이는 무조건 자극이죠. 무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을 중성 자극이라고도 합니다. 중성 자극이 있고요. 먹이를 통해서 침이 질질질 흘리더라. 이거는 먹이 나오면 침이 나오죠. 이거를 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반응이라고 하죠. 무조건 반응. 그런데 여기다가 옵션을 걸었네요. 옵션이 뭐예요? 조건을 걸은 거죠. 옵션이 조건. 그래서 종을 땡땡땡 친단 말이에요. 종을 땡땡땡 쳤다. 이건 옵션을 걸은 거죠. 종을 땡땡땡 치고 먹이를 주고 침을 흘렸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건 자극이 되죠. 그런데 종을 땡땡땡 칠 때마다 가스라이팅. 개가 길들어져 있어서요. 종을 땡땡땡 치면 아, 먹이를 주는구나 해서 종을 땡땡땡 치기만 해도 침이 나오더라. 이걸 조건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의외로 이런 흐름이 정리가 안 된 분이 계십니다. 조건 자극이 뭐예요? 무조건 자극이 뭐예요?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먹이는 무조건 자극. 먹이를 통해서 침이 나온다. 무조건 반응. 조건화시켰다. 조건 자극. 침만, 종만 쳐도 침이 나온다. 조건 반응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 형성이에요. 조건 옵션을 형성했는데 가장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는 지연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땡땡땡 치면서 종초리가 끝나기 전에 바로 먹이를 주고 종을 땡땡땡 치면서 또 지연. 끊기지 않고 종을 치면서 먹이를 주고 종을 치면서 먹이를 주면 계속 이어가죠. 지연. 이게 가장 조건 형성이 잘 되죠. 습관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연 배열이라. 끊기지 않고 종을 칠 때마다 먹이를 주면 침을 질질질질질질더라. 이럴 때 종만 쳐도 침이 질질질질질리더라. 그래서 지연 배열이 가장 조건 형성이 오래된다. 가장 기억이 잘 된다. 가장 가스 라이팅이 잘 된다. 길들이 길들여지는 게 가장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 형성의 원리 조건 형성의 원리에 그에 관한 예를 잘못 적지어 준 것은 잘못 짝지한 것은 행동조성은 행동을 조성, 행동을 나누어서 행동을 나누어서 올바른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수정하는 게 행동조성입니다. 행동조성을 올바른 행동으로 하려면 칭찬과 긍정적인 요소가 돼야죠. 그러니까 강화보다는 처벌, 처벌이 아니라 강화를 중시해야 됩니다. 처벌이 아니라, 처벌 강조가 아니라 강화 강조다라고 보고요. 3번 갑니다. 성격의 빅5 나왔네요. 성격의 빅5, 외호성, 정경. 외호성, 정경이죠. 다섯 가지가요. 외향성, 호감성, 또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호성, 정경. 이 중에서 호감성, 호자가 들어가죠. 호감성, 타인과의 조화, 친밀성, 이걸 우호성이라고 합니다. 우호성, 그래서 이것이 한번 볼 때 우호성은 뭐요? 우호성, 호호, 우호성이나 호감성, 친밀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뢰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룬다. 이걸 호감성, 우호성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4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에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바람직하지 않은 자제들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걸 뭐라고 해요? 남탓한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한다. 남탓, 남탓이 뭐죠? 투사죠. 남탓, 투사. 화풀이, 전위, 전치. 이렇게 포인트가 딱딱 나와야 됩니다. 여우와, 심포도, 합리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은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풀 때요. 이 지문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또는 같은 의미가 나오면 그게 답이고요. 이렇게 찍는 것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네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아동의 성. 그럼 여기서 답이 뭐예요? 성도식 이론이죠. 쉽잖아요. 6번 문제 가보시죠. 심리검사의 오차적 측정 결과에 변화를 주는 것. 측정 결과, 외적인 요인, 외양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외인적 요인이다. 라고 딱 떨어집니다. 7번 갑니다. 프로에 대해 성격,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자아는 현실 원리를 따르며 개인이 현실에 적응하도록 한다. 현실, 통제, 객관적 사고, 자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아, 포인트 하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보면 더 헷갈려요. 8번 문제, 은감이다. 검사에 포함된 각 질문 또는 문항들이 동일하다. 문항이 동일하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항이 동일하다. 문항이 똑같다. 문항 내적 합치도. 또 다른 말로 문항이 똑같다. 문항 일치도. 일치, 문항 일치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항 일치값이 가장 큰 거는 1대 1의 관계다. 1이다라고 부릅니다. 반분실례도, 그래서 여러분 션 볼 때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A형과 B형은 문항은 똑같아요. 하지만 순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나누는 순서가요. A형, B형에 따라서 이렇게 문항은 같다라고 하는 걸 내적 일치도. 내적 일치도.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일치도. 같은 말입니다. 내적 일치도. 문항들이 동일하다. 내적 일치. 답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9번 갑니다. 성격과 환경 간에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인데 처음 나온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것도 스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타인으로부터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는 건 뭐예요? 유도한다. 이겁니다. 태권도 유도가 아니라 유도한다.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답이 뭐예요? 유도적 상호작용. 그래서 이끌어낸 거 유도한다. 방해했는데 제일 좀 착착 유도해서 밖으로 나오게 해. 그래서 이끌어낸다. 유도한다. 끝났죠. 교수님 반응적 이런 거, 주도적 이건 뭐예요? 알고 없어요. 알고 싶으면. 이선희 노래 들으시고요. 이런 걸 몰라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똑같이 나오고 응용문제 나오더라도 여기서 응용문제 나오니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켈리, 몰라도 됩니다. 개인적 구성 개념, 몰라도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잡으면 됩니다. 특질검사는 개인의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 특질검사는 말 그대로 개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구성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개인의 특질을 측정하는 거다. 말 그대로 특질검사 아니에요. 특질검사는 개인의 특질, 특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구성 개념이 아니다. 국어션 문제죠. 답 나왔죠. 나오면 이 문제 또 나와요. 나머지는요. 볼 거 없어요. 코로나 10기에서 마스크 쓰여서 버리면 됩니다. 11번 갑니다. 성격의 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격. 성격은 타고난 것이로 개인에 속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격은 항상 시험 문제 볼 때 여러분들 이런 룰을 좀 적용해 주세요. 처음 나온 문제는 4번이 주로 답이 많아요. 그리고 박스형으로 나왔다. 기억, 니은, 디균, 고로시오 이것도 답이 4번이 많아요. 처음 나온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풀 때 20문제 중에서 15개만 눈에 들으면 돼요. 그럼 합격입니다. 보통 15개. 5개는 신출문제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다. 공평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지적 오류예요.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뿐이 없네? 똑같은 상황인데도 상극이거든요. 15개 똑같이 나오면 얼마나 땡 잡았어요. 5개는 어렵네? 어려우면 뭐 어려우면 어때요? 찍으면 되지. 출제자가 다 맞게 하면 출제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좀 틀려줘야 돼요. 100점 맞으려면 정말 재수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사인데 명색이. 100점 딱 맞으면 인간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신출문제다. 아리까리하다. 그런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반드시 있어요. 5개는 어렵고 아리까리합니다. 이건 찍으세요. 15개만 맞히면 충분하잖아요. 15개만 맞혀도 75점인데 합격인데 60만 넘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럼 정말 재수가 없어요. 그러면 14개가 기출하고 똑같고 6개가 처음 나온 문제예요. 6개 찍으면 돼요. 14개만 맞아도 합격인데 14개 맞으면 몇 점이에요? 14개 맞아도 70이네요. 벌써 합격이에요. 여러분들 강의 보신 여러분들. 벌써 이 정도 되면 기출 많이 풀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 받은 합격입니다. 자신감 뿜뿜 나는 합격이다.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합격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신출문제 보고 어려운 거 보면 당황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는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진 거예요? 뭐하러 당황해요. 나도 모르고 옆사람도 모르고 전국에 있는 시험 본 사람 다 모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누가 기출을 더 많이 보냐 이게 합격의 비결인데 신출은 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이걸 뭘 고민해요? 찍으면 되지.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원래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래 기출해서 12개만 맞으면 돼. 12개만 맞아도 막말이에요. 12개만 맞아도 합격 아니에요. 그래 기출해서 12개만 맞고 나머지 찍어도 충분히 작게 해야겠어. 절대 당황하지 말고요. 시험 볼 때 즐기십시오. 패축여도 12개 이상은 기출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신출은 유추하세요. 문제에서 유추라든지요. 아니면 긴 거. 긴 거 찍자. 4번이 주로 신출은 답이 많다. 기역, 니은, 디글, 리울를 이렇게 박스용 나면 대부분이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룰만 참 찍는 거지 알려드리는 거 정말 친절한 우리 인건무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을 때도요. 여기도 답이 4번이고요. 문제를 보고 찍을 때는요. 문제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단어가 나온 게 답이다. 비슷한 문제에 비슷한 용어가 나오면 의미가 나오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찍으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4번 찍으시고요. 긴 거 찍으시고요. 찍는 방법들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성격은 타고난 것이므로 개인의 습관, 가정과 사회적 영향에 몸을 받지 않는다. 성격은 타고난 것이므로 성격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는 성격과 환경이 둘 다 중요해요. 성격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웃기지 마라. 성격과 환경이 똑같이 중요하다. 성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반드시 항상 뭐뭐만 이런 거 나오면 삑사이다. 이런 거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2번 갑니다. 단기 기억의 특징이 아닌 것은 거대한 도서관 비호. 거대한 도서관에는 거대해요. 도서관 책 많죠. 거대한 도서관에 있는 책의 자료들이 다 기억난다. 이건 의미죠. 은유법. 거대한 도서관은 장기적으로 기억을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의 특징이 아니라 거대한 도서관은 장기 기억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포인트 잡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안 돼요. 자꾸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와 답을 봐야 돼요. 문제와 답을 찌찌퐁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고 또 답이 뭐고. 그래서 답을 체크를 먼저 하시고 그 답의 의미를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는 책의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틀린 것은 틀린 것만,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그 의미를 확인하시고 반복적으로 하면 폐지교도 합격됩니다. 13번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 현재와 언인들을 지나치게 강조. 지나치다. 밥도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 지나치다는 건 뭐예요? 과잉이지, 과잉. 이 의미를 찾으면 돼요. 지나치다는 건 과잉이죠. 그럼 과잉 정당화의 과정. 답이 나왔죠. 지나치게 과잉. 끝. 너무 쉽잖아요. 책임감 분산 효과는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이런 거. 코로나 식기. 14번 갑니다. 연구 방법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실험은 가설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실험은 이럴 것이다. 실험은 가설이다. 끝. 너무 쉽잖아요. 나머지 볼 거 없다. 쉽습니다. 15번 갑니다. 사랑의 삼각정. 사랑의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는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고요. 열정만 있으면 아닙니다. 또 친근감도 있어야 됩니다. 친근감. 친밀감이죠. 또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잘 아는 사람이 연애를 잘해요. 열정도 있고 사랑해. 매일 집 앞에 꽃다발이 같고 친밀감. 아 표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사랑의 삼각짝대기. 그래서 열정, 헌신감. 투신은 다른 말로 투신. 투신은 아니겠지. 사랑한다고 죽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투신은 헌신입니다. 투신은 죽으면 안 되지. 이게 아닙니다. 투신은 헌신이다. 그래서 관심은 아니다. 사랑하려면 관심도 가져야 되죠. 라고 하는데 이건 이론이니까요. 관심은 아니다. 친밀감, 열정, 투신. 헌신이 사랑의 삼각짝대기다라고 보고요. 16번 갑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자신과 같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수행이 향상된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자신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배드민턴 때 혼자 치면 재미없잖아요. 사람들하고 동호회에서 같이 할 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사회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잘하고 사회 속에서 협동하고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잖아요. 이걸 사회 촉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자신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사회라고 하죠. 이게 사회 촉진이다. 17번 갑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척도상 대표적 수치. 평균, 중앙치, 체변값. 대표값이라고 해요. 대표적 수치를 다른 말로 대표값이다. 대표값. 이건 국어 문제예요. 이렇게 숫자가 나열할 때 전체 숫자를 더해서 평균 내는 것. 평균값. 또 여기에 가운데 중앙에 있는 값을 대표선수로 하자. 중앙값, 중앙치. 또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대표선수 하자. 체변값. 이런 대표값이에요. 이런 대표값은 대표. 얼만큼 뭉쳐있냐. 그래서 집중경향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값을 다른 말로 집중경향값. 집중경향치. 집중경향. 즉, 포인트. 알맹이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집중경향치. 집중경향값. 대표값. 평균값. 중앙치. 체변값이다. 포인트 잡고요. 18번 갑니다. 기억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환경의 물리적 정보의 속정을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속정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변화시키는 과정. 이걸 뭐예요? 부호하고. 변화시키는 과정. 기억을 저장하려고. 우리 부호한 거 있잖아요. 권우와 희반인은 남편이 강렬해서 경선하네. MMPI 임상적도 10가지. 이렇게 부호화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잘 됐죠. 그래서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속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권우와 희반인은 남편이 강렬해서 경선하네. 이거를 부호화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19번으로 넘어가시죠. 통계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두 개의 모평균값. 두 개의 모평균값 나오면 답이 T검증입니다. T검증이다. 중과 회기분석이 아니라 중과 회기분석은 독립변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두 개 나오면 답이 T검증. 두 개의 T검증이 나오고요. 조금 더 포인트 잡으면요. 빈도 또 비율 이런 거 나오면요. 카이제급 검증이다. 처음에 나온 적 있습니다. 빈도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카이제급 검증. 두 개의 모평균값 나오면 T검증. 그래서 두 개만 보시면 이런 용어들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통계분석 용어들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 수가 10패치 넘어요. 통계분석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얘 아니면 얘 나와요. 빈도 비율 나오면 카이제급 검증. 두 개의 모평균 나오면 T검증. 두 가지만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만능키, 덕크키. 덕키키. 덕키키니까요. 덕키키. 덕키가 가르쳐준 대로 가면 다 합격이다. 덕키키입니다. 20패합니다. 소고가 연구적인 망각이 아니라는 증거. 소고는 없어졌는데 연구적으로 망각. 연구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발적 회복입니다. 이거 있죠. 우리가 자전거를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를 배우다가 탈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어요. 처음엔 못 타요. 그런데 한 몇 번 하다 보면 또 옛날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탈 수 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이 연구적으로 망각된 게 아니라 옛날 기억들이 다시 회생돼서 자발적으로 탈 수 있더라. 이걸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처음 배웠는데 탈 수 있다가 10년 동안 안 탔는데 못 타다가 조금만 한 1시간만 하다 보면 옛날에 탔던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 회복되더라. 자발적 회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마쳤고요. 강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과목 이상심의학 출발해 보겠습니다. 21번 갑니다. 이상행동의 분류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사실 이런 문제도 필요 없습니다.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 쭉 읽다 보면요. 단 먼저 체크하시고요. 타당도는 한 분류체계에 적당하면서 환자의 증상이나 장애를 평가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왔네요. 타당도, 신뢰도 제가 징그렇게 강조했죠.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신뢰도는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가 뭐예요? 동일한 결과죠. 여기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공부 겁나게 쉬워요. 동일한 걸로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지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쉽잖아요. 그럼 얘들은요? 볼 거 없죠. 이거 길어봤자 한 문제 푸는데 이거 보통 20초면 끝나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공부 방법들은 이거 분석하고 이상행동의 분류가 보고 평가가 보고 얘 분류하고 얘 분류하고 얘 분류하고 얘 한 시간 얘 한 시간 얘 한 시간 세 시간 동안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성격을 고쳐야 돼요. 성격 고쳐던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공부하지 마세요. 왜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연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연구자도 아닌데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다. 신뢰도는 맞냐 안 맞냐. 타당도는 신뢰도는 갔냐 안 갔냐.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포인트만 잡아서 숨은 그림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탑 찾았으면 나머지 볼 거 없죠. 탑 찾았는데 뭐하러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독서실에 아주 유행해서 독서실이요. 24시간 독서실. 독서실에 별명의 왓다리 갓다리가 있습니다. 왓다리 갓다리. 이 왓다리 갓다리는 매일 밤새요. 매일 밤새는데 거의 뭐 전교 꼴등해요. 매일 밤새는데 참 희한해요. 그래서 봤더니 공간을 막더니 왓다리 갓다리만 해요. 그리고 책에 매일 뭐 이렇게 그냥 포스트잇을 막 포스트잇을 잔뜩 뭘 잔뜩 써놨어요. 누가 보면 무당책 같아요. 무당책. 붙여놓고 또 왓다리 갓다리 하고 붙여놓고 왓다리 갓다리 하고 밤새 거짓만 해요. 그리고 아침에 뿌듯하겄지 얼굴 보면 뿌듯해요. 나 밤새서 공부 많이 했어.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왓다리 갓다리 하다가 포스트잇 갖고 뭐 글씨 연습하고 이런 거 유의학 효과예요. 나 공부 많이 했지라는 유의학 효과뿐이 안 돼요. 완전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쓰레기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십시오. 우리가 왜 이런 공부 방법으로 하냐면 투지식 공부는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배운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주의식 공부 방법 분석하고 외우고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그렇고 다 분류하고 이런 거 공부해서 이 습관이 배겨서 그래요. 이런 습관은 이제 버려야 돼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온다. 22번 갑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일 강조하는 건 공부 방법이에요. 문제 나오고 답 체크 절대 가리고 하지 마세요. 답 체크하세요. 가린다는 건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교만일 수 있어요. 그냥 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답이 왠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공부 공부 많이 안 걸려요. 맛만 먹으면 하루에 한 과목 금방 다 뜁니다. 조현병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죠. 양성은 센 거예요. 음성은 약한 거고요. 양성은 또라이 또라이 쉽게 말해서 조현병의 양성은 또라이 또라이 또라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죠. 와해된 행동 와해라는 말이 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국어 시험 문제예요. 국어 국어를 잘해야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와해는 기어와자예요. 기어와자 기어장이 부서진다. 기어와자 부서지면 집이 내려앉었죠. 이게 와해된 거예요. 와라라라라라 무너지는 거. 이게 와해. 행동이 완전히 무너지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와해된 행동 또 망상 뭐 이런 거 환각 이런 것들이 양성이다. 덜 약한 건 음성이다. 라고 보고요. 23과입니다. 물질 물질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체크하고요. 몰핀과 헤로인은 자극제 흥분제의 대표적인 종류다. 왠지 그럴듯하죠. 그런데 몰핀과 헤로인은 자극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입니다. 진정제의 포인트 잡고요. 보통 자극제 흥분제의 대표적인 건 담배입니다. 담배 피우면 마음이 안정된다. 진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자극제 흥분제 담배는 자극제 흥분제고요. 알코올은 술 먹으면 몸이 축 처지죠. 그래서 알코올은 진정제입니다. 알코올을 술 먹으면 흥분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은 진정제다. 답이 나왔으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24번 가죠. 조염병 아주 지랄병이죠. 조염병을 뭐라고 그래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아주 MMPI에서도 가장 지랄병이 정신분열증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것 순환성 장애 순환성 장애는요. 정서장애예요. 정서 정서장애다. 즉 조증과 물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순환성 장애라고 한다. 조염병이 아니다. 라고 보고요. 25번 갑니다. 반사해성 성격장애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딱 봐도 이건 뭐 반사해성은 도덕관념이 없는 거죠. 강한 도덕성 발달. 웃기지 마라. 도덕성 제로다. 26번 갑니다. DSM-5에 의한 성격장애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 DSM-5의 성격장애 A군, B군, C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A군, C군만 보면 됩니다. A군, C군은 뭐예요? 강의회. 강박증, 의전증, 회평. 이거는 C군이고요. A형은요. 조연성. 조연성 성격장애가 있고요. 조연형 성격장애가 있고요. 편집증. 이 세 가지가 가장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군에 해당한다. 조연성, 조연형을 조연성을 분열성, 분열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 C군이죠. 편집성은 A군이다라고 보고요. 교재에 혹시 1, 2번 답이다라고 써있으면요. 교재에 수정 부탁합니다. 정답 2번 C군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는 아니다. 편집성은 A군이다.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7번 갑니다. 노출장애의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출대상은 사춘기 이전에 아동에게 국한된다. 노출대상은 전부 다 국한된다. 아동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요. 28번 갑니다. DSM5의 신경발달장애. 신경발달장애라는 말이 나면 그냥 뇌와 관계 있으면 됩니다. 뇌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신경발달, 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리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는 정서와 관계 있죠. 분리불안장애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29번 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코부, 코티솔 나오면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면 부신. 스부, 코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30번 갑니다. 강박장애를 가진 내 남자의 심리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강박장애, 강박장애의 대표적인 건 반복적 행위예요.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결벽증 환자, 손을 또 씻고 손을 또 씻고 막 이렇게 씻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결벽증 있는 사람한테 그냥 똥을 다 붙이는 거예요. 똥 주물러봐. 똥 주물러면 그다음에는 웬만한 더러운 건 다 넘어가겠죠. 이걸 뭐라고 해요? 노출 및 반응 방지법. 더 더러운 거에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 노출 반응법이라고 보고요. 31번 갑니다. 우울증에 관한 치료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울증, 우울장애는 뭐예요? 이거 정서죠, 정서. 기억회복은 뭐예요? 기억은 인지죠, 인지. 대가리. 그래서 아, 기억은 내가리다. 우울장애는 정서다. 정답 2번이다. 간단합니다. 공부하는 방법만 하면 간단해요. 이 영어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개토레이 곱하기 100개토레이입니다. 32번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건 동그라미쯤 되겠죠. 금단 증상의 불쾌한 경험을 피하거나 경감시켜서 음주를 지속한다. 그렇죠. 알코올 사용장애. 사용장애예요. 사실 알코올은 처음에 사회적 음주가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음주가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음주가 있다가 그다음에 습관적 음주가 있어요. 찌개 나오면 꼭 술 먹어야 되고. 습관적 음주가 되다가요. 또 그다음에는 이제 문제만 있으면 술 먹어요. 의존성. 혼자 술 먹고. 의존성이 있을 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지금 주식 엄청나게 많이 하죠. 주식이 별 문제가 없이 생각해요. 이건 사회적 주식이죠. 그러다가 사회적 주식에서 좀 넘어가요. 이때는 핑계돼요. 경제 공부한다. 그러다가 뭔가 이제 이거 돈이 되겠는데 이걸로 몰빵해야지. 이리로 이제 조금씩 공부하고 집중해요. 돈을 더 투자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병적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 내 인생은 주식이야. 주식 아니면 나는 죽음을 선택할 거야. 이게 이제 주식 중독이 되는 거예요. 빚을 내는 순간부터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사용 장애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담배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골프하는 사람 골프 잘못 사용하면 골프 중독. 맨날 주말하면 골프 지러 가고. 낚시하는 사람 잘못하면 낚시 중독. 운동 중독. 맨날 토요일 눈만 뜨면 축구라고 하고. 조기 축구. 이런 중독은 사용을 잘못하는 사용 장애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런 중독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사는 게 행복의 진리지 않나. 행복의 본질이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난 증상의 불쾌한 경험을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 음주를 계속한다. 그렇죠. 금난하면 찝찝하고 불안하고 손도 떨리니까 또 술 먹고 음주를 지속하겠나. 그런 겁니다. 33호 갑니다. 파괴적 충동적 및 품행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체크하고요. 가늘적 폭발성장애는 언어적 공격과 신체 공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늘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갑자기 지랄하는 거예요. 파괴적 충동조절. 지랄병이죠. 갑자기 잘 가다가 갑자기 지랄한다. 술을 먹다가 갑자기 혜토가 돼서 갑자기 이 새끼를 다 가라. 그럴 때는 언어도 포함되고 신체적 공격이. 신체적 공격도 포함된다. 모두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들어가도 지랄병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34호 갑니다. 양극성장애 조증식이 조증이에요. 조증은 업되는 겁니다. 행동이 아닌 것은 활동 의혹을 줄여 놓고 과다수면을 쳐는. 이건 우울증이죠. 우울증이죠. 그래서 업된 게 아니라 다운 된 거죠. 아주 쉽죠. 35호 갑니다. DSM-5에 제시된 신경인지장애. 신경인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뇌다. 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렛트다. 렛트는 18개월 이상부터 발달 단계가 떨어지는 걸 렛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렛트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렛트는 신경인지장애가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호 갑니다. 아동 A에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애는 A4세 아동 A는 어머니의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흥미도 없고 삶을 일렬로 배열하거나 자신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이건 자기 세계의 가치에서 그래요. 자기 세계의 가치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폐라고 하죠. 자폐 스페트럼 장애다라고 하고요. 37호 갑니다.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신의 무능을 최소화하고 자각하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하는 게 침해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거 침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해 자각하지 못한다. 38호 갑니다. 공황장애의 특징. 공황장애는 죽을 듯이 매스껍고 불편하고 몸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미쳐버리는 모두 답이겠죠? 모두 답이다. 박스 처리된 건 모두 답이 많습니다. 39호 갑니다. 혜리 장애. 혜리 장애는 뭐냐면 혜리. 혜리 증상은 술 먹을 때 우리 가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술을 끊었지만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고 어느 순간에 기억이 끊겨요. 내가 집에 어떻게 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끊겼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필름이 끊겼다. 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거를 혜리 장애라고 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기억장애. 이걸 혜리 장애라고 한다. 필름이 끊겼다. 이건 뇌에 해매라는 곳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끊기다 끊기다. 이게 반복되면요. 이게 아예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한 방울만 먹으면 지랄병의 도자예요. 이건 보통 절주가 안 돼요. 단지로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먹어야 돼요. 왜?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요. 이게 안 끊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술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혜리 현장을 유발하는 가장 주된 방어 기자는 투사는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런데 얘는 기억을 끊긴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걸 방어 기자를 뭐라고 해요? 억압이죠. 불편한 감정을 기억하기 싫어서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억압이라고 해요. 억압은 기억하기 싫은 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그거 기억 안 나는데요. 몰라요. 억압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장애 억압이다. 투사가 아니라 억압이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40번 갑니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이 아닌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울장애가 없는 사람도 거절하기 힘들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주요 우울장애 환자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체크포인트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핵심 포인트만 팍팍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강의 1강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과목 심리검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